좋댔다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보호형 코 안 아파요? 어? 코 안 아파? 왜 무슨 일 있었어? 침대를 놔두고 있었잖아 부호형 왜 이렇게 잘 치워요? 잘? 잘 치워 왜 이렇게 나는 내가 몸은 아니신 정도 아니 근데 왜 본인 양치는 안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또 잘 치워 어 이런 건 내가 좀 잘 치워 옷은 어때요? 편해요? 어 알죠 지금 너무 익숙해졌어 지금 너무 익숙해졌어 진짜 얘가 다른 옷을 입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아 진짜로 진짜 최고야 진짜 이 옷은 딱 꽃도 붙여놓은 거야 딱 맞어 아 어저께 머리가 또 다시 돌아왔네요 뭐야? H.O.T. 장우영 머리로 늑대왕한테 어렵게 되는 머리야 이게 이게 한두 마리 되는 게 아니라 하루같이 나야 돼 광주 형 씻었어요? 나 먼저 씻을까요? 나? 네 이제 먼저 씻고 나는 이따 입으면 하면 돼 아 세수요? 응 나 오줌만 사는데 하하하 왜 또 안 씻을라고요? 하하하 오우야 아제 펜션이요? 청포대 아제 청포대 아제 청포대 아제 청포대 아제 어이요 아이요? 아이요 아이요 아제 아제 펜션 예 아이요 어이요 으이 아 지금 뭐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불고요 아 오늘 또 맛있게 조개 잡아서 조개탕을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잘 캐고 있어요? 어 어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다음에 산으로 가야 될거에요 어허허 씻는 것도 좀 물에 약하고 나 물을 원래 실어해 아래부터 물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저기 많이 나와요? 또 나오자 이 바람아 오우 아 그렇게 나와요 저기 따라다니네 와 으. 어 그래요? 아 진짜 야 임마. 똥물이 살아 똥물이 살아. 지금 얼굴을 일조고 그냥 저리로 가면 되잖아. 아니 그거 뭐야. 파라매. 파란 데 궁뎅이라, 얼굴을 빌리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앞으로 가면 되죠. 어 나갔다. 나왔다. 야 대박이다. 강수 사자 맞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파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로 예 지금 5분 동안 새가 빠지게 파서 하나 잡았는데 광수 5초만에 바로 5초만에 잡았어 이거 헌방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될 놈은 뭘 해도 되는 거에요 운이 좋다는 거죠 그렇지 운 자체가 우와 여기 나왔다 이야 쉽게 잡네 야 부호야 뭐하냐 지금 여기 와우에 광수 실력 있네 가 부호 형 아까 코 힐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런 거 툭 튀어나오던데 그러니까 완벽히 잡혀 와우 좋됐다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액션 아 우우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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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니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응 어허 야 야 야 야 아유 안쓰다 인정 와 땡 땡 땡 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하하하하 미미 내 미미 우와 진짜 뼛속 정말 살신성인 것 같다 하하하하 내가 널 인정할 수 없어 하하하하 야 여기 있어도 이야 기가 막히다 야 상상도 못했다 자기 몸을 버리는 거 아니야 영상을 위해서 그렇지 이 영상은 안 내보내는 느낌인거야 하하하하 이렇게 몸을 던졌는데 야 내 미미가 지금 많이 아니 지금 이야 세상에 세상에 야 인정한다 야 진짜 이거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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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삐키여왕스 구독자를 위해서 몸을 던지 야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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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뭐 누가 보면 무한도전 막 시청률 30%대 이거 하는 건데 이거 진짜 와 아 미안하다 진짜 야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눈이 했다고 일단은 일단은 이거는 칭찬해야 됩니다 그거 맞습니다 이거 인정해주자 정말로 근데 아니 죄송한데 이거 갈아입을 옷 있어요? 액션 없을까? 나 그걸 생각하네 하하하하 그걸 생각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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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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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입을 옷이 있어? 아까 전에 그거 있잖아 하하하하 어 색동호 색동호도 입고 갑시다 와 아 하하하하 아니 내가 딱 넘어질 때 네 형 딱 부서진 딱 야 얘 이럴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가피 같더라고 물가피 같더라고 물가피 같더라고 물가피가 나와야 되는데 야 혼자 치느라고 아 이거 진짜 와 아 내가 수번 뒤에서 주섬주섬 이거 끄대는 것도 못해 다 봤어 다 봤어 야 하하하하 경계를 갖고 있지만은 이건 인정해줘야 돼 야 옷이 이거밖에 없는데 몸을 던졌어 넘어졌을 때 예 이 형 피난다 보고 내가 얼굴을 일부러 묻힐을 때 한번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걸 또 주원이서 마술처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이거 이거까지 와 이 얘를 봤어 하하하하 아 이거는 진짜든 아니면 주작이든 이거는 진짜 하하하하 진짜 넘어진 거야 하하하하 아니 담배꽁초 때부터 계속 찍어 아니 담배꽁초 진짜 그것도 하하하하 사전에 근데 건수야 예 나 근데 내가 이거 저기 보면 형 이거 모의다 쓰려고 꺼내요 했잖아 어 찍었어 아 못 찍었던 거 같아 어 그래 어 얘 나하고서 아니 다 있어 하하하하 아 이거 형은 여기 오면서 야 나 진흙에서 한번은 넘어져야 되겠다 아니 아니 이 생각을 한번 하고 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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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하고 있었어 액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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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내 얼굴까지 파묻고 아 이건 진짜로 내가 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광채 형은 어우 여기서 답이 안 나와 여기서는 힘이 있는 아니 안무 나이트를 캐도 이거는 뭐 못 이겨 지금 그럴 때 못 이겨 볼 수가 없어 예 삼엽충 안무 나이트를 캐도 삼엽충 예 그냥 물에 들어가면 돼 하하하하 물에 들어가도 안 돼 물에 들어가도 안 돼 옷이 하나밖에 없는 옷을 니가 던졌잖아 이게 이야 진짜 아니 지금 만족해요 지금 아 그냥 뭐 다 됐지 내 뜻대로 하하하하 아니 누가 이거 이거 주는 거 누가 재밌어 하하하하 광채 형 예 야 우리 둘이 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저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하하하 고생하는 거잖아 어 기분 어때 아니 지금 뭐 거의 뭐 알지 그 축구 결승전에 한골 넣는 기분 아 2002 월드컵 때 이태리전 때 안정환이 헤드슈스 딱 한골 결승 자 불전 뛰고 왔습니다 안정환 슈트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 좋됐다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온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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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 보세요 가만히 왜 갑자기 잘생겨버려서 웃기니까 하하하하 왜 너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했나 하하하하 이까지 와서 몸을 던져서 저렇게 어 이 진흙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얼굴에 묻히는다는 것 자체가 하하하하 저거 사람 아니야 하하하하 사람 절대 아니야 외래종이 와가지고 완전 외래종이야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토종 붕어를 지금 다 죽이고 있어 다 죽이고 있어 완전히 완전히 지금 뼈만 남았어 아니 그래서 내가 물 들어온다 해서 딱 도망가는데 형은 그냥 뛰어갔잖아요 뛰어가다가 어느정도 퍼포먼스를 하려고 이미 얘가 넘어졌어 하하하하 그걸 봤을때 어땠어요 느낌이 이야 인마 진짜 얘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하하하 정확히 한 2초만 넘어졌어 아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옷 한 벌 있는데 몸을 던질 줄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옷 하나밖에 없거든 네 그걸 던져버리니까 다 이게 다 왔습니다 진짜로 나 왔어요 어 뭐고 잠깐만 이거 청어 청어 느낌 아닌가? 과메기 아니야? 청어 이거 청어 청어 숭어 어 숭어 할 수도 있고 으앗 말랐네 되게 카대발 카대발 아니 이거 죽었잖아 아니 그 해물탕 끓여먹 매운탕 끓여먹으면 되지 않나? 그래 이거 뭔가 끓여나올 것 같은데 말렸잖아 어차피 네 보여 이거 니가 그거 마무리하자 하하하하 아 이거 장난치는 거 진짜야? 여기 있던 거잖아 지금 으 jewel 으엤 으엎 으엣 하하하하하하하하하착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지媽 Здесь 너무 우울 좋아하시지마요 저 이러나 저 or 아abl 이런 건 별로 안좋아해야지 이런 – 손으로 – 손으로 – 손으로 – 물고기 잡았습니다 진짜 – 잡았어요 여러분 이걸로 뭔가 하나 해보자 이거 왔으니 그래 내가 더 웃겨야죠 채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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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만 무서워하네 왜왜왜왜 무서워한게 아니라 살아있는게 아니잖아 갯벌을 안 무서워하는데 이런건 되게 무서워하네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이네 얘가 좀 쳐다보잖아 아 형 이거 맥주에다가 뭐 노가리포처럼 먹으면 되지 않나? 아니 형은 너무 들말랐고 너무 관건조 오징어처럼 너무 살아있어 분리해볼까 이거? 하지마요 왜 이런거 못파? 이런거 못보내고 아니 이런거 못보는게 아니라 아니 이거 형도 되게 무서워한다 아니 형 이거 고양이 주면 되겠다 아 고양이 주면 되겠다 고양이 주면 되겠다 이거 나가는거? 응 나가면 되지 진짜 무서워하네 왜? 이거 또 뒤에 또 늘려버려줘 야 카메라 꺼져있었나 아네 자기 갖다 6개 이거 나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끝났어요 왜에 동물 Somal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alis 이건 아니에요 ㅋ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끓여먹어야 되는데 준비됐어요? 준비됐는데 지금 군산 가스 안 갖고 왔네 저기 형 캠피카 갔고 와 웨이꺼냐? 어 형... 가스 차자 오빠 웨이킹 그럼 내가 가슴 사올게요 갔다오나 이마트 가져올게요 한 개만 사면 보탈 가슴 야! 야! 그럼 그걸로 왜 이리와! 실로 가야지 이긴이잖아요 야 또 인마 여기 또 도리아 뽑으려고 또 욕심부리네 이길러 가야지 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나와네 진짜 올 때는 가로질러서 안 오네요 아 여기 길부터 필요한데? 아니 카메라 딱 보이면은 이제 딱 공격을 하시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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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줄 알게 해야지 아 시뻘 안 어디 있던데 저 사장님께서? 그런거야 거기가 그냥 사람들이 되게 자연적이야 아니 근데 113에 신고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113에 신고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아 이것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해감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아쉬운데로 보라는 게 있다던데 호추 넣고 됐어 됐어 부호 형 내가 고추 씻고 오라니까 어 샤워할라 그러더라고 샤워할라 그러더라고 샤워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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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표현 말로 어떻게 이거는 표현 자체가 표현 자체가 드 modular 와 정주 도격 근데 조개보다 조개보다 마늘이 더 많은건데 마늘 이게 나오는거 아냐 예 너 마늘 사랑한다 했자 내 노래 자체 잘시mpfen 그 노래 가수가 기억 나 갑자기 나 했잖아 나만 바라본다 했잖아 제목 맞추기 빨리 나를 떠나 정말 행복한 거니 쿨 쿨 아니 그럼 대충 이런 그룹인 것 같다 찍어요 댓글 안 주자라 그래 아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아 그 노래 기억이 안 나요 쿨쿨쿨 쿨 인 것 같아 형 쿨 형 그러면 쿨 했으니까 뭐 H.O.T 하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쿨피스! 사이다! 쿨피스! 암박사! 백골! 두지마! 척잖아 백골! 백골! 써니템 같지? 아 아니야 고리템! 넘어갔어 쿨피스 끝내야 돼 너는 이미 준비했었다는 거고 아니 뭘 준비해! 나는 작전하고 아무 생각도 되는 거 같아 야 이거 봐봐 야 죽인다 이거 다 끝났어 입이 지금 벌어졌나? 아 많이 벌어졌네 막 뭐 살려고 됩니다 내가 살 길은 없어 더 이상은 내가 살 길은 얘한테 생선 던져주는 거 생선 던져주는 거 미키 대표님께서 한번 드셔봐 국물만 먹어봐 국물만 저거 뜨거우니까 어때요? 그냥 마늘이랑 네 고추맛 향이 좀 나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잠시만요 조금만 다시 좀 먹어볼게요 형 채널에서는 와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을걸 이게 맛있다라는 거는 평소에 맛있는 거는 한 개도 못 먹었다라는 거 같은데 캠핑 시작하고 나뒤부터 진짜 맛있는 거 잘 못 먹었어 보고 냉정하게 어때? 냉정하게 진짜로 이거 빵까치지 말고 아니 진짜 그냥 마늘탕 아 그래? 여기에 매이는 마늘 큰일났네 이거 이게 좀 잉잉하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보다 냉정하게 내가 물을 좀 많이 넣은 거 같아 아니 근데 형 채널에서 이거 먹고 와 맛있다 맛있다 막 하면서 밥이랑 국물이랑 먹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때 아니 며칠 굶고 그거 찍은 거예요 며칠 굶은 건 아니고 각 두 끼 정도 굶었지 그니까 허리에 클래스가 달라 이렇게 비교해도 장난아니니까? 아 아까 그 잡은걸로 국수까지 끓여주시네요 아 좋아지 그럼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디서 왔는데 내가 또 잡은건 해줘야 응? 그래서 고생한 보관없이 많이 잡았어? 응 모래가 있네 아 뭐 좋은 소식 있다면서요 아 좋은 소식 있죠 아 우리 미키 채널 통해서 그 영상을 봤던 구독자 한 분이 네 제 잔고 16만원 있는걸 보고 정말 16만원 있냐고 사실이라고 사실이니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계좌를 찍으라고 저 계좌로 그 포기 거부했는데 무조건 찍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어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형님인데 저에게 기름까바라고 100만원으로 주셨어요 아 기름까바라고? 네네네 아 가스차인데 기름까바라고 줬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116만원이 되었고 핸드폰비 냈고 일부는 또 제가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고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 닿고 이렇게 지금 지금